에어키스 캠페인 이 친구는 바로 배우 박보검씨입니다 요즘 아시아 팬미팅도 하고 정말 핫한 뜨거운 스타로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을텐데 거기다가 학교도 다닌다고요 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고 스케줄이 빡빡한 와중이라 정말 업무가기 좀 어렵는데 이참에 이렇게 보검씨의 안부를 제가 묻게 됐습니다 보검아 잘 지내지? 정말 보고싶다 보검씨 보검씨가 이렇게 또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도 보검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검씨에게 안부를 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잘사니? 혹은 뭐 괜찮니? 이렇게 안부인사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캠페인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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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